어떻게 와이파이가 하나도 안 되지? 어? 너 데이트 있어? 나 핫스팟 한 번만 틀어주면 안 돼? 공공 와이파이가 필요한가요? 바로 소통에 얘기해 보세요 나 오늘 얘기 좀 받을 수 있어? 어떡하지? 육아에 도움이 필요한가요? 바로 소통이 도와드릴게요 시의 정책을 내가 제안한다 지금 들어오세요! 바로 소통으로 당신의 희망이 이뤄지는 곳 광주행복1번가 바로소통 광주